아 이번에 이겨 가지고 너무 기분 좋네요. 항상 이길 때는 기분 좋죠. 전략? 저는 관장님하고 친구랑 계속 상대방 영상을 보고 준비했고 마음 준비가 제일 잘 준비된 것 같아요. 마인드? 제가. 아니 저를 보고 사들에게 타격 잘하는데 뭐 그라운드 못하는 줄 아나 봐요. 저 격두기 선수잖아요. 옛날에 다 할 수 있는데 보여주는 건 다 타격이지. 안 하는 거 뿐이지. 하여튼 다 할 수 있죠. 아 오늘 그라운드로 이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못 버텨가지고 미안하게 되네요. 올해는 초프로 이기려고 했어요. 늦게 봤어요. 근데 심판님이 왜 안 말리지 생각했지. 파운드 했을 때. 첫 라운드는 일본 선수인데 복수를 해야지. 박혜진 선수를 아까 이겼잖아요. 복수를 할 겁니다. 이번에 3대 선수를 할 때 기리프닝으로 아예 안 가게 해야죠. 너무 잘하니까. 그쵸? 초반에.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. 초반에 그냥. 제 친구. 제 고맙던 파트너. 제 많이 도와준 친구. 제가 있죠. 네. 아 그거 비밀입니다. 그냥 이길 겁니다. 스파끈하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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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런 멋진 경기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메일로만 모든 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쁜 와이프랑 우리 멋진 아들이랑 우리 귀여운 딸한테 사랑하다고 아빠가 가족을 지킨다고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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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